으 5 여기서 끝나고 뭐 저녁을 먹고 가죠 예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일단 뭐 약속이 있으시다 그랬죠 4 회치 아 이제 식사 할 때 집이 어디죠 그 수원은 없을 Quốc 구간 처 etwas 먹어 энерг 얘기 많이 나 네 paljon 너무 pedal k 그 자 5 아 그래서 육уг мор속 hacen 어 우스еп 아jar 부터 call at 여기가 아 시 Desde 아 예 시원 아 어디 뭐 마신 비집어 놓고 그 5 위의 사 헤어준 처음 바로 예 예 응uthعم 그냥 확인 아니다 2 네. 이거 아저씨께. 그 종류는 못 잘래요. 아빠는 지금 뭐예요? 아 알았어. 얘 따님이 다 크셨겠네요. 이제. 그쵸. 둘째 딸이. 둘째 딸이. 네. 저희 유현 선생님은 우리 아들보다 주사가 어딨어요? 스무살인데. 스물하나 스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때는 끔찍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한국분인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인가 보네. 맨날 닦으세요?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할거죠. 그럼 달라면 달래. 여기서 제일 할리 맨이라니까. 트루 할리. 우리 모델이에요. 우리 모델. 저 BMW는 뭐 받는대로 나가는 거예요? BMW는 받는대로 나가죠? 저거구나. 장난이에요. 머플러가 뭐 엄청 큰데. 2단만 넣었다 하면 코가 찔러가요. 그게 아니라 뭐. 스피드바이크랑 비슷한거지. 거의 뭐 스포츠바이크라고 봐야될거에요. 저건. 뭐야 그거. 와. 진짜로. 저거 누구지? 이거 누구야. 빅퍼가 그냥. 다음 모델이 이겁니다 그러던데. 아 이거 진짜. 저도 다음 모델이 이거에요. 스포츠바이크에요. 완전히. 뒤에는 또 쿵쥬리 시작해놓고. 응? 앞에가 진짜 스포츠바이크네. 스포츠바이크. 저는 최소한. 한 바이크를 하고 5년 이상 탄 사람들이. 멋있게 이렇게. 시원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타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저번 한 10년 타셔야 저거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것도. 와. 스트리클라이크.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요것도. 모양 내려나. 또 요것도. 앞에도. 발 대기했지만 않네. 아니 아니. 저번에. 스포츠바이크. 아 왜 그러니까. 여기다 발 대도 돼. 오다 배구가 있는데. 발 대도 되지. 여기다 딱 대둬지. 발 대도는 어렵지. 발 대는 거라. 아니 이 정도. 내 발이. 내 발이 작아서 그런가. 아직 넘어트려 본 적 없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잖아. 타고 있는 상태는 어렵죠. 타고 있는 상태는 그렇구나. 얘 때문에. 아니지. 이 크로즈니까. 크로즈같이 또. 이게 치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걸리죠. 아 이게 걸리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좀. 반 반 더. 이거는 뭐 거의 앞으로 이렇게. 내놓을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발판이 너무 편해서. 이게 넘어지면서. 그 가드 녹화라는 것 같아. 가드 녹화라는 것 같아. 응. 이 가드식이야. 우리 넘어지면. 적어도 쓰지. 뭘 이렇게 옵션이 많아야지. 아까 보니까 뭐. 버튼들이. 사방으로 있어요. 힐이. 이거 히트 대역이. 히트 대역이. 어 히트 대역. 뭐 에어컨은 안 들어와. 형은 이거 얼마 줬어요. 근데 가격은. 원래 이거. 2000불당 27000원 줄 알아. 어. 싸게 샀네. 어 그래도. 저도. 이게 시험때문에. 그거 한 얘기지만. 그거 한 얘기지만. 그거 한 얘기지만. 할리보단 싸다. 그쵸. 아니 저기는. 그 크루스 있잖아요. 백 다 달린 거. 23000아웃털인가 그랬어요. 뭐가. 할리. 아니 그. BMW에 그때 왜. 컨티넨탈인가. 큰 거 왔잖아요. 그때. 몰라. BMW에 투어링. 그때 왔었잖아요. 아 준철이. 난 못 봤지. 걔 거. 저기 거. 유진 형님 거 봤잖아요. 그래 그거 봤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유진씨가 내가 3만 차량이 들어갔는데. 네. 20,000을 2만 4천원에. 잘 샀네. 걔는. 걔는 잘 산 거야. 새 거를. 새 거를. 그러니까. BMW 엄청 싸요. 진짜. 깜짝 놀래. 근데. 완전 투어링. 걔 그거. 아 난 몰라. 그거. 시동 걷는데. 푹. 이래. 이거. 뭐야 이거. 그건 장난 아니야. 근데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모양은 그래도. 할리가. 모양은 다.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아 이제. 할리가 딱 좋은 점은. 운전할 때. 바바바박하고. 진짜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 나잖아. 그 번에 너 그거 하고 왔잖아. 거기. 네. cbo. 어땠어? 니 모루사이클하고 어땠어? 아이 그. 힘이 장난아니에요. cbo는 뭘 이렇게 해놨는지. 힘도 엄청 세고. 그건 몇. 114이야? 113이야. 헌. 그게. 103. 아니 아니 아니. 그게 cbo가. 원어뜨뜨린가 그래요. 원어뜨리면 내꺼야. 똑같은거. 그런거일거 같아요. 근데 힘좋아. 차퍼는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 차퍼 갖고 계세요. 그 때 목 샌다 그랬잖아. 하아. 진주가든. 야 어디다 하고 나쁜짓을 하면 안돼. 하하하. 왜요? 다른 맛난 사람도 있잖아. 하하하. 그러니까요. 나쁜짓하면 아유. 저 새끼 저거. 여기서 모르고 이럴거 아니겠는데. 특히 형님. 나쁜짓을 안하면은. 반갑게 보지만. 하하하. 나쁜짓하면 아유. 저 나쁜 논 새끼. 고맙다. 저 사기꾼이라고. 형님 또 공인이잖아 또.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 분께서 또 잡혔네. 하하하. 두 분이 아세요? 잘 다녀다녀셨어요? 하하하. 난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됬는데.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야 넣은 맏갈까 잘하라 넌.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걷이는. 노력. 지금 증가. 우리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2, 3, 2, 3, 3, 3, 3, 4 먹는데 1인당 50분이니까 1인분이 180g 몰라 뭐 얼마 그람인지 모르겠는데 한우를 좀 갔어요. 180g, 150g. 강남은 150g. 강남은 더 나아지. 더 나아지. 그리고 좀 더 비싸고 강북은 180g이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다른 사람들이랑